경희초등학교 학부모회와 학생회가 연말 바자회 수익금을 동대문구에 기탁했습니다. 경희초등학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간 바자회를 중단했는데,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해 말 다시 바자회를 열고 해당 바자회 수익금 500만 원을 동대문구에 기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기탁식에 참석한 학생회장단 참석자들은 바자회 수익금을 중학교 배정받은 날 성금으로 기탁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, 중학생이 돼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